여러분 엔터 입력 시 도 기록을 되게 한번 해 볼게요 자 포크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 쳐도 반응이 없죠 엔터 쳐도 반응이 되게 하시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입력 상자와 인풋이 하나의 폼에 담겨야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폼 안에는 폼을 담을 수 없어요 그건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 그러면 이게 발송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세이브 넘버 여기 있죠 세이브 넘버에서 제가 이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브밋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알려줄게요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엔터를 입력하고서 엔터를 딱 눌러요 엔터를 누르면은 이 폼이 발송돼 버립니다 그냥 폼이 전송돼 버려요 폼 전송이 돼 버리면 페이지가 이동 돼 버리죠 참고로 요거는 폼 전송에 관련된 내용을 내가 모르겠다 사전 지식 페이지에 폼에 대해서 있습니다 요거 한번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진행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엔터를 쳤을 때 엔터를 쳤을 때 여기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고 싶다 하시면 여기를 서브밋이라고 바꾸시면 돼요 참고로 버튼에서 타입을 생략하셔도 서브밋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 이런 거에 여러분이 여기서 엔터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폼 안에 있는 입력 요소는 엔터를 치면은 폼을 발송하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폼 같은 경우에는 혹시 나한테 서브밋이 있는지 그리고 서브밋에 온클릭 이벤트가 있는지 체크를 해서 발송 보내기 전에 얘를 한번 호출을 해줘요 얘를 실행해 줍니다 네 그래서 그럼 333 추가되고서 페이지 이동 됐죠 자 페이지 이동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2 그 다음에 2. 프리벤트 디폴트 이거 아셔야 됩니다 프리벤트가 뭐죠? 막는다 디폴트가 뭐죠?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html이나 이런 거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되는 것을 막아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링크를 클릭한다? 그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예요? 페이지 이동이 일어나죠? 이거 막는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프리벤트 디폴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폼 안에서 뭐예요? 전송 버튼 서브이밍 버튼 누른다?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? 폼 전송이 돼서 페이지가 이동돼 버려야 되잖아요? 그러면은 그것도 막는다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우스 휠을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? 스크롤 이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잖아요? 그것도 뭐다? 막는다 할 때 쓰는 게 다 요거입니다 관련 이벤트에서 그냥 요렇게 하시면은 원래 하기로 되어 있던 일 브라우저가 원래 하기로 했던 일들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? 그 다음에 또 볼까요? 아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쳐도 됩니다 이제 엔터 쳐도 엔터 치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엔터 치면 이 녀석이 폼 안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엔터는 뭐예요 자신을 감싸는 폼을 발송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면 폼은 폼 나름대로 발송되기 전에 혹시나 서브미 버튼이 있는지 찾아본다 근데 있네요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브미 버튼에 온클릭 이벤트가 있으면 걔를 한번 실행한다 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턱 걸린 거죠 얘가 한번 딱 실행되면 원래 하기로 했던 일들이 쭉 다 막힙니다 폼 전송은 막히고 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즉 여러분이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 엔터를 쳐도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전송은 복장 저 자름이 돼서